오페이 광점에! 두 줄 두 줄! 된 거야? 내가 동생 잘 크라고 해줘. 가수는 이제 안 하지? 가수 안 할 거면 나랑 이거 하자. 너 맨날 돈 끌어 다니느라 힘들잖아. 뭐라고 꼬셨어요? 해봐요? 여기서? 오빠? 뭐 네가 오빠야? 그럼 나는 뭐 큰 오빠냐? 허섭아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나? 한 5천만 원은 어떻게 안 될까?